저번에 1회 나갔을 때 나 자막에 뭐뭐뭐라고 떴잖아 여기 첫 번째로 나갔을 때 뭐뭐뭐뭐라고 떴잖아 새내기? 신입생? 아니 그거 말고 학? 학생 모범생 아 어렵다 영어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? It's a kind of fish very fast in your life tuna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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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no it's a big fish very fast and 통과? 통과 패스 아 진짜 어렵다 오늘은 아 안 불리네요 설명해 얼음이 영어로 뭐야? 아이스 그렇죠 아이스크림? 통과 아 아이스 아 그렇지 우리 어 아 그 메아리 그렇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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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못생긴 사람인데 사진에 사진에 외롱하고 있어 그리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팀입니다 정치원 정치원 지웅아 아빠가 못 맞춰도 좀 기운을 줘 그래요? 네 자 갑니다 시작 아 아 네가 좋아하는 거야 일식인데 초밥? 아니 말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난로 먹는 걸 뭐라 그러니 회요 그런지 회 회를 위에다 올려 이렇게 밥 위에다 올려가지고 먹는 거야 회초밥? 초밥 말고 이렇게 딱 올려서 회 회덮밥 그렇지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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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시간 이게 도자기에요 근데 우리나라 도자기 청자 네 백자 어디에 고려 청자 한국을 많이 아셔가든요 아 잉글리시 아 포토 치즈 픽처 어 어 힐스 사운드 암 찰칵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숙소처럼 지내요 기숙사 어머나 어 도서관 독서실 아 아 아 샤워 아 찜질? 아 목욕? 아 아니 맞추면 되죠 아 이게 아담과 이브가 먹은 사과 그 과일 무화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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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말하고 비슷한데 좀 작아 무화과 장나귀? 그렇지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올라가주시고요 저희 1등이요 흠형에서 1등 임원승 임원승 좋아 좋아 이 팀 몇 개 맞출까요? 자 가겠습니다 시작 아빠가 예능 뭐뭐라고 수록을 수록을 예능 뭐뭐라고 하잖아 아빠한테 예능 뭐라고 하잖아 응 누뚱이 세 장 그래 좋아 좋아 막 뼈가 부러지거나 그랬을 때 이거 감잖아 붕대? 그렇죠 와우 와우 잘하네 에트 하우스 요리 요리 하우스 키친 예 가고만 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아 그 이집트에 있는 건데 그라노? 어? 아니 이집트에 있는 건데 옛날에 그랬어 그거 아니야 음악이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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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첼로 첼로 아니라 그거 비싼 건데 알겠는데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게 아 기통성아 아 나 내가 살고 다녔어 아 아코드는 아까 그 틀린 거 없잖아 앞에 잘못 말한 걸 뭐라 그래? 실수? 뭐가 들렸어? 뭐 이게 뭐야 뭐가 들리냐고 한창? 귀에서 들리는 게 뭐냐고 귀에 들리는 게 소리 그래 거기에다가 하우스